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 PBR 관련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가 낙폭이 좀 강해졌고요. 이 시각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좀 바위코리아 행진을 이어갔던 양에 비하면 아주 많은 양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머니 키워드림에 출연하는 강민 전문가가 지난주에 또 이런 말했습니다.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강세 추세를 한번 잡았으면 하락이 나와도 강세장에서는 눌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아직까지는 강세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같은 전략 여전히 유효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3주째 출연이신데 그동안 주셨던 관심 종목들 그리고 히든 공략주들 수익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도 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투자자들이 그동안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밸류 프로그램이 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발표가 된 이후로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예의주시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관점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 소위 말해서 매매 관점,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 단기적인 우리가 일정, 예를 들어서 4월 달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앞둬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뭐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AI 관련된 것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또 상승하기도 했었죠.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뒤에 준비할 내용은 오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도 있고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투자 포커스에 바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미국 대선이다. 11월 미국 대선이다. 대선이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뒤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그 부분은 후에 말씀드리고 하고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코스피는 추세가 여기서부터 전환되면서 여기서 일단은 보시더라도 바탕 색상이 빨간색 DMI가 강세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코스피는 상승장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했었는데 어제 바로 이제 이 포인트 2675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2675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잠깐 돌파했다가 마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아쉽게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조금은 은공이 나와주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주사들, 상장사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여전히 메리트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이왕이면 조금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수를 해서 좋은 가격에 공약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지난주하고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지수가 뜨고요. 반대로 코스닥이 약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코스닥이 강세를 가고 있다. 코스닥이 강세를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업종이 보통 강하다? 바로 제가 뒤에 말씀드릴 2차전지 섹터와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HLB, FDA 승인에 대한 부분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바이오 제약도 지금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시장에서 심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그었을 때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방송을 하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반복되는 박스권 패턴 안에서 좀 갇혀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런 박스권 흐름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 종목별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4월 총선 잘 보고 정책 테마 관련주들 예의주시하면 좋겠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AI 종목들 움직임 나오는지도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강민 전문가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입장입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QR코드 아래 저희가 띄워드리는 이 네모난 코드, QR코드를 인식시키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1278 참여코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1278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메시지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요. 강민이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서 마찬가지로 1278 비밀번호나 다름없죠. 참여코드 틀림없이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민 전문가님 말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일단 이 노란 쪽방에서 또 어떠한 이슈의 공유라든지 시황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제일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9시부터 11시 오전 타임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이 거의 이제 피크라고 보여지는데 항상 이 9시부터 3시 30분 모든 시장 거래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세가 결정되는 거의 30%의 시세가 결정되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시점이 바로 9시하고 11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초반에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사이에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지 시장에서 어떤 지금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괜찮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11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관심 종목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단기적인 관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업 밸류업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이 첫 방송 나왔을 때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외국인들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외국인 차익 물량들도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조금 다르게 돌려서 낙폭 가대된 부분 지금 이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시 내에서 낙폭이 가대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책을 많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소비가 진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서도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판호 발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중국을 본다. 내가 낙폭 가대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 쪽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또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미디어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스튜디오 미르, 키다리 스튜디오, 나스미디어, 애니플러스,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차트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상승 흐름이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넷플릭스의 대작이 나옵니다. 특히 뭐 이제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흥행했던 이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연말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2도 또 나오고 많은 이런 대작이 나오는 만큼 미디어 쪽이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 많이 빠지고 이렇게 흐름이 안 좋더라도 지금부터 연말까지 충분히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미디어 쪽과 소비 쪽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디어 반드시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고통받고 하는 분들이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나 이거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면서 오늘 반드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서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게 지금 리튬에 대한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이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보셨던 2022년 거의 이제 하반기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2차전지가 많이 밀렸고 여러분들 상당히 기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끝자락을 보시면 지금 리튬이 더 이상 하반경직성 유지하면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한 2개월, 3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우리의 2차전지 섹터들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뭔가 더 깨지는 흐름보다도 뭔가 지지하고 상승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LGN의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SKC, PNT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밍이 괜찮은 종목들은 반드시 발빠르게 공약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2차전지 관련해서 바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법 알려드리면 QR코드 저희 다시 한번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278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인 강민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드리고요. 참여코드도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 있을 또 2차전지 관련 브리핑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강의 시간으로 본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주째 출연하고 계시지만 또 혹시라도 오늘 TV를 켜고 처음 전문가님을 보실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 브리핑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 목적은 바로 수익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뒤에 알려드리는 이런 모멘텀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기술적 분석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이고요. 자, 반대로 이 펀드멘털.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분석. 회사에 대한 부분, 시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가 결국에는 돌리는지 안 돌리지. 예를 들어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좋은 뉴스가 호재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반응이 미질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봐야 되겠죠. 반드시 뭔가 누군가가 움직인다라는 신호가 떴을 때 그러면 나도 들어간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투자 관점과 매매 관점을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기업 밸리어 프로그램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배당 많이 주고요. 자사주 매입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시점에 사느냐 내가 매매로 접근했느냐 매매하고 투자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매매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이슈가 붙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심리를 끌어와서 이용해서 수익 내기 때문에 반대로 투자는 없습니까? 투자는 오히려 반대로 재무나 펀드멘터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긴 호흡을 가지고 내가 2차전지 길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뭐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나는 계속해서 정립식으로 불입을 할 건데 왜 이런 이제 나의 마인드를 잡지 못하고 가느냐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매매하고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다르게 가져야 되는데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자 수익 나려면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추세 매매를 따라야지 수익 난다는 것을 제가 뒤에 통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 이틀 3일 걸쳐서 무려 조단이의 이제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월가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 따라야 할 장세는 강세도 약세도 아니고 바로 추세다라는 말을 이제 유명하게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 솔깃한 정보 좋습니다. 좋은데 자 그게 실질적으로 좀 먹힐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차트상의 상황인지 떠도는 정보를 항상 경계를 하면서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기분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요. 시세의 흐름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흐름에 따라서 간다. 흐름.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양 차트 모양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유념을 해두시고 시장과 종목은 무조건 내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2차전지가 이쁘다고 해서 올라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청중들이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이상 이제 계속 차오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쳐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세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나는 것. 상승 추세, 상승하는 방향성, 하락 추세, 하락하는 방향성, 행보 추세,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저점이탈도 아니고 돌파도 아닌, 이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이제 박스권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코스피 자 아까 전에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오늘 하락을 한다고 해서 자 우리 이제 여야 친구가 오늘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 눈에는 원래 이뻤는데 오늘 안 이쁘다. 네 그럴 수는 없던 거죠. 자 시장은 지금 완전히 코스피는 상방입니다. 상방 안에서 지금 하락이 마이너스 1% 나오지만 조정인 것이지 이게 완전히 추세가 깨지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코스피가 하락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에서 이런 눌림은 조정이라고 표현하지 추세에 박살났다, 이탈했다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는다. 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고 빨간색, 자 지금 이제 빨간색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목 매매해야 된다. 자 이런 환경에서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을 또 다시 잘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시장 여건은 나쁘지 않아서 승률이 높은 편이다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더 좋은데 유리한데 마찬가지로 지금 DMI 같은 경우에 자 DMI라고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이건 시장의 강도를, 강세,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추세의 강도. 강세면은 빨간색, 파란색이면은 이제 약세로 보여지는데 자 이것도 미국에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증권사 모든 부분에 DMI라고 검색을 해서 추가만 하시면은 색상이, 바탕색상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파가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DMI 설정하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장 궁금한 건 언제 사야 돼요? 자 매수에 대한 부분, 하락 추세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떨어질 때 2차전지가 빠지고 있을 때 야 싸게 사야지 빠진다. 야 이때 아니면 언제 사야 돼? 자 그리고 잠깐 보면 역시 내 말이 맞았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은 더 빠지고요. 또 잠깐 올라갔다가 더 빠지고요. 이게 반복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가 전환되었고 완전히 확인사살까지 하면서 자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지 웬만한 종목들이 수익 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딱 1년 전에 이 스튜디오에서 종목상담 119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실제 이제 실전 공약주 92%의 승률과 목표가 달성을 72%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평균 소요기간도 13일인데 자 여기 토대로 제가 이제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프로그램 이제 5회차인데 4회차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수익들 자 다 보세요. 아가방 컴퍼니부터 제가 2월 6일 날 출연을 해서 실제로 달성한 수익률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자랑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를 했을 때 보유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승률이 높다 모든 종목이 수익 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자신감을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입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슬슬 조금 여러분들 달라 보이나요? 자 여기서부터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추세 매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단기로 보겠다 그러면 분봉을 보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봉 그 다음에 월봉 연봉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고점이 이렇게 있고 저점을 항상 찾는데 여기서 추세선을 돌파를 할 때 이때부터 관심 가지고 타이밍 나오면은 매수 타점을 잡으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나요? 자 바로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에 강한 상승 15% 이상의 상승이 바로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일봉이 아니라 만약에 주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나는 조금 긴 흐름 내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블라인드로 처리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블라인드라는 종목 과연 뭡니까? 자 저 PBR에 대해서 한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때 제가 이제 현대나 현대차나 기아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기아 못지않게 저평가되었고 PBR이 0.5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다는 거죠. 자 0.5인데 이 매출 원가나 이런 부분들 내용 다 좋다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흐름이 이제 전환되느냐 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점 바로 이 시점이죠. 자 추세가 일단 돌파했을 때 관심 가졌다가 눌렀다가 다시 갑니다. 자 정확하게 이 타점을 잡았을 때 거래량도 동반되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는 일단은 몇 프로가 올라갈지는 그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쌓일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했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에 승률은 높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날이죠. 2월 6일 다음 날이 2월 7일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AI AI 얘기하고 이제 엔비디아 지금도 이제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데 발표가 되는 날 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당연히 그 전에 흐름을 파악하고 자 그런 분위기를 아는 것을 감지하고 이수페타시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렸었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자 한 번의 상승이 확실하게 5일 걸쳐서 물론 이제 이틀 뒤에 상승이 좀 더 나왔지만 확실하게 10% 이상의 상승이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딱 며칠 걸렸다? 사거래일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내용을 지금 이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반응이 온 종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2월 7일 방송입니다. 2월 7일 방송. 자 2월 7일 방송에서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 최악의 양극재 배터리 실적 악화 실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해요. 자 지금 이제 2차전지 섹터들 실적이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는 것들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이미 되었다면 이제부터 좋아지는 포인트가 언제냐 자 시장에서 얘기하고 전망하는 것은 빠르면은 3분기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리튬 가격과 이런 이제 배터리에 대한 실적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심리가 먼저 흐름이 돈다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공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에 상당히 무거워 보였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종목 제가 이 시점에서 공약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30만 원대를 넘어갔습니다. 자 16% 가까이 상승 룸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2차전지로 단기적으로도 두 자리 숫자 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세매매만 잘 따라간다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2월 7일에는 블라인드로 여기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무거운 종목인데 바로 삼성 SDI입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 SDI 지금도 아직까지는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잠깐 눌렀다가 다시 가는 이날 이제 거래가 많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형주든 소형주든 어떠한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추세매매를 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또 블라인드 종목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고 여기서 보시더라도 아 이거는 뭐 추세가 넘은 것 같지는 않고 단기적으로는 뭔가 추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저점과 고점을 확인했을 때 자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까지는 한 번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폭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게 종가 기준으로 24%까지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단순히 반도체다 2차전지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 최소한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심리 캔들에서 숨어있는 심리 양봉이다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다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뜨고 나서 사면 뭔가 불리하겠죠. 뜨기 전에 뭔가 심리가 잡히는 거래량과 추세와 이런 부분을 확률 높은 위치에서 공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제가 바로 이 방송 바로 전 방송입니다. 14일입니다. 텔레칩스 바로 이제 말씀을 3만 원대에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20매 프로 장대 양봉이 떴었죠. 지금은 물론 이렇게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수도 잘해야 되지만 매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어디서 팁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 매수만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이 매도까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여러분들 계좌에 결국에는 수익 실현 완료 매도 이게 중요한 거지 수익인 채로 쌓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 다음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별로 상승 안 했지만 하루 만에 일단은 바로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승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구나. 종목에 대한 스펙트도 다양합니다. 개별주 아가방 컴퍼니 얼마나 시총이 쌉니까? 이건 테마주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넥센타이어 자동차 업종이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쪽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다양한 이런 로봇도 있고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결국의 방법보다 추세 매매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승률 한번 나도 한번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 그동안의 수익률 봤습니다. 두산테스나 같은 무거운 종목도 7% 가까이 수익이 낮고 아가방 컴퍼니 네페스 아크 텔레칩스 전부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전 9시에서 오전 한 10시 11시 사이에 채팅을 가장 많이도 전문가님이 올려주십니다. 노란톡방에서 나는 우리 정규방송 전에 장 초반에 투자 인사이트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QR코드 화면 아래쪽에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실 때 1278 적으시면 바로 무료 입장 완료됩니다. 또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죠. 샵3772번 샵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강민 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발송해드립니다. 1분 안에 URL 날아가니까요. 거기 적혀있는 참여코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틀리지 않도록 1278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3772번 내용은 강민 두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강의 시간 통해서 이슈 분석 즉 우리나라에서의 이슈 그리고 미국 앞서 말씀하셨던 대선은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에 적용해야 되는지 또 2차전지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갈매기의 꿈인데 여러분들 그런 말이 많이 있죠.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간다. 멀리 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 총선이 4월달입니다. 그 전에 일단은 여기서는 나오지만 26일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좀 구체화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한 달 전부터 어느 정도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소문의 사서 뉴스의 판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간다. 정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생각해보시거나 2차전지가 정말 급등 랠리가 정말 대세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내가 만약에 2차전지를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했더라면 어떤 식견을 좀 가졌더라면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내가 취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저 PBI 관련된 것이고 사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수요일은 현대차, 기아차일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저는 하루 전에 알았다? 일주일 전에 알았다?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대차, 기아차 바로 차 한 대 팔면 여러분들 얼마나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일단 기본이 천만 원 단위는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하죠. 그렇게 천만 원 단위의 돈이 바로바로 유입이 되고 마케팅 비용도 나가고 비용도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캐시플로어,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정책을 가장 먼저 빨리 발표하는 회사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가장 메리트 있는 게 틀림없다. 제일 빨리 한 회사가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용을 아는 것과 재료, 재료는 누구나 지금 찾아보면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검색만 하셔도 나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매수세가 나오고 추세를 만들고 그런 형성을 한 투자 심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현대차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 모양 완벽했습니다. 앞전에 그리고 레시피 내용 어느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리사가 누구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물론 외국인 기관 많이 매수를 하지만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상승할 때 이 그래프랑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 비슷하게 빨간색이 지금 여기 보면 기관 보유 수량입니다. 그러면 차트 모양이 그래도 파란색 외국인보다 근접한 게 기관이었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가 확실하게 끌어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모든 종목이 기관 투자자가 사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잡는 종목은 실제 이 종목 흐름과 거의 일치한다. 일맥상통한다. 물론 여기서 손박임이 나와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120일 가운데서 흐름이 일치하는 부분의 수급을 찾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차 주봉 차트도 지금 마찬가지로 흐름이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을 가질 때는 주봉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도이치뱅크의 캐스팅보드 경합지역 2024년에 대선을 판가름할 수 있는 5개 주가 있어요. 11번 여기 애리조나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네바다 그다음에 여기가 조지아 우리 현대 기아차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특히 LG에이너지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그다음에 위스콘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 5개 주가 여러분들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2016년입니다. 이때는 힐러리하고 바로 트럼프하고 대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지율이 누가 더 높을까 생각하면서 2차전지 투자하고 하시는 분 많은데 사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미 없는 게 지금 경선 준비하고 있고 지지율 지금 여러분들 이 힐러리 때도 마찬가지로 힐러리가 사실상 이때 득표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식은 바로 선거인단입니다.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바로 승자가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들 있죠. 여기 애리조나죠. 원래는 2016년에 공화당 텃밭이었던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 있죠. 여기서 트럼프가 이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선에 실패를 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뒤집어진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 미시간 빼고는 조지아 우리 현대기아차가 있는 그 지역에 속한 이 부분이 바로 텃밭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 전기차를 투자하는데 IR의 법안 누가 이제 추진했습니까? 바로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경선에서 나올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일자리에 대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걸 달고 다닌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이 5개 경합지역에서 여기 보시면 농도가 이렇게 진한 부분 있죠. 2030년까지 IRA 시행이 됐을 때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지아죠.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현대기압뿐만 아니라 2차전지 LGNL 솔루션 포함해서 기타 종목들 IRA 시행에 대해서 바이든이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공장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바로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IRA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태양강도 있고 풍력도 좋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61% 정도 된다는 겁니다. 30년까지 창출할 수 있는 수혜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경합지역에 많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IRA 법안 뒤집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항상 트럼프가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또 불리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경선이기 때문에 집토끼 자기네 지역이 유리한 쪽에 일단은 확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바이든한테 쉽게 내주겠습니까? IRA 이거 박살내겠다 없애겠다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 지지율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대선은 불보듯 지는 게 뻔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현대차 어디 있습니까? 조지아 공장 그리고 엘라바마 여기 현대차 공장이 들어가고 2025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이 되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중국의 가격 경쟁이 일단은 눌러서 전기차 침투율 시장이 이제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북미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중요한 거 조지아주 바로 경합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대차 기아차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맞지만 나는 대선까지 보겠다. 그러면 좋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IRA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조지아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미시간도 이 앞전에 경합지역 중에 하나였었죠.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는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인디에나 주가 공화당 텃밭이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텃밭이기 때문에 IRA 법안 나와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런 투자 심리가 강한데 반대로 이런 이슈가 가장 지금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 이 3사 중에서 지금 상장한 회사 중에서 삼성 SDI 만큼 저평가된 종목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로 보기보다 투자로 봤을 때는 이런 이슈를 알고는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흐름이 전환되었을 때 거래가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공약할 자세와 준비가 미리 되어 있다는 거죠. 전투준비 태세를 미리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엔캠 많이 관심 많이 가시죠. 왜냐하면 주가가 정말 이거는 무슨 미친듯이 소위 말해서 이건 강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2차전지 섹터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안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간다 멀리 본다 라는 말을 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현지야 자 여기 엔캠 같은 경우에는 LG NA 솔루션 SK 자 여기 이제 1km 내에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공장 근처에 붙어 있어야지 배터리 성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IRA 법안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SK나 LG나 설치하는 공장마다 다 따라 붙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완전히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엔캠에 대해서 단순하게 급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2월달에 이런 추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를 찾아본다. 찾아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네 라고 했을 때 최적의 매수 타이밍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했다면 엄청난 30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잡아가고요. 추세 매매에 대한 부분도 잡아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 이행해야지 여러분들을 정말 높이 나는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가장 2차전지 중에 먼저 했던 포스코 퓨처엠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정말 제일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NKM을 제외하고 포스코 퓨처엠 당연히 여러분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의 내용을 공부했을까요? 아니면 심리를 공부했을까요? 심리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내용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고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전을 들어갈 텐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NKM과 비슷하게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종목 혹한기 실적 지금 잘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3분기까지 제가 앞서서 배터리 실적이 좀 최악으로 갈 수 있다. 3분기 전까지는 이런 혹한기를 버텨야 돼요. 버티려면 지금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사에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다시 이제 증설하고 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안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LFP 배터리 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관련된 실전 공약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딱 봤을 때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추세가 전환되었었죠. 이렇게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공약했다면 여기서 사도 추가 매수에도 항상 본전 매도 또는 손실 매매를 하는데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한다? 다시 한번 이 고점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부분을 돌파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매수 심리가 확실하게 지금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충분히 N캠까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 바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이 궁금한 내용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로봇주들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실제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 봤을 때 로봇주들이 흐름을 크게 잡는 종목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돋보이는 게 바로 이 T로보틱스 공교롭게도 이것도 2차전지하고 관련된 로봇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 이송로봇 실제 여러분들 SK온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SK온과 계약 체결이 실질적으로 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보시더라도 추세가 지금 이제 하방에서 전환이 1월달부터 됐습니다. 1월달 됐다가 지급 눌렀다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한다면 상승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2차전지를 그냥 볼 게 아니라 2차전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는데 단순히 2차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더라도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뭔가 로봇을 이용해서 이송한다거나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증서를 할 때 공장을 증서를 하면 이런 물류에 대한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T로보틱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톡방에 오면 여기서 차트 흐름상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추세가 전환되었다가 잠깐 눌렀다가 다시 가는데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추세 매매 공약주 세 번째는 블라인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노란톡방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전 공약주 세 가지 소개받아봤네요. 두 가지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공개를 해드리고요. 하나는 우리 시간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T로보틱스였고 나머지 두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 엔캠이 좀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공약주가 공개되는 노란톡방은 스마트폰으로 아주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그리고 계시면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셔서 여기 떠오르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걸려있습니다. 1278로 설정해 뒀으니까요. 틀림없이 입력하시고요. 여러 번 틀리면 또 입장이 아예 거부가 되기 때문에 1278 한 번에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잘 안 읽힌다 안 찍힌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간편합니다. 샵 3772번으로 확 열려 있으니까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이데일리TV 공식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오늘 출연한 전문가 강민이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방 URL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참여코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종목을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종목 상담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달프고 여러분들이 고달퍼서 정말 찾아오시겠나 싶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노란톡방에 오셔서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내는데 파이팅해서 우리 2024년 정말 큰 수익 저희가 한번 저와 같이 내볼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계세요.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세요. 자막 by